8, 9번, 만평.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보리가 무덤이 속에 파행 운영된 것을 두고 차이 여야 정치권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져보자며 논쟁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인데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국 국제대회 역사상 최악의 대회로 기억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공정률은 37%에 불과해 작년 8월 프레대회도 열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해외 출장, 곰팡이 계란, 업체 선정 등도 맞짚어야 합니다. 라며 대회를 준비했던 전임 정부 탓을 해서요. 하하 유권자들 표 필요할 때마다 외치든 민생과 경제 살리기는 어디에 가고 또 네 탓 내 탓 하며 싸우기 시작하나 봅니다. 대구 신천과 금호강에 사는 수달은 건강한 하천을 상징하는 지표종으로 대구 시민들의 자랑거리인데 자, 그런데도 구조한 수달이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야생 적응 훈련을 하는 시설이 없어서 수달 보호에 어려움이 많다지 뭡니까요? 최동학 대구 경북 야생동물연합 대표는 구조된 수달을 야생 적응 훈련 없이 방사하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에 이런 시설이 없으니 위험을 무릅쓰고 돌려보내야 하는 처지입니다. 라며 힘들게 구조한 수달이 다시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해서요. 허허, 그게 참 대구시가 수달을 보호한다 동네방네 큰 소리를 쳐놓고 정작 수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은 방치해놓고 있었습니다. 교권 침해로 호렴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 대구 교원단체에서 전담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 접수를 한다는데 자, 이 교원단체 사무국에 접수를 하면 12시간 안에 변호사를 전환하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요. 권택환 대구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 교사가 학교에서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신청이 늘면 대구 변호사회 등과 업무 협약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요. 네, 교사들의 아픈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말고요.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